이 니키라는 친군데요 어릴 때부터 춤추는 친군데 3살의 때 마이클 잭슨의 DVD를 보면서 스타라고 생각하고 작년에서 명령을 가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16살 니키입니다 아 이번엔 궁금해요 굉장히 기대됩니다 니키 지원자는 아이랜드 인입니다 아 센터하고 싶어 솔직히 센터가 노래도 중요한데 춤도 엄청 중요해 본인이 하고 싶다 손 남 2 1 돕는 걸로 그러면 아쉬운 마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목할 사람 들었을 때 희승이가 희승이 잘 모르겠다 희승이 형이래 희승이 형 이게 맞는 게 안 맞는 게 없이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거야 규칙이 바뀔 수 있다고 들었으니까 제 특히 줌으로 마지막에 일본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센터하고 싶다고 리키가 많이 했잖아 너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 거야 괜찮.. 괜찮.. 됐어? 센터하고 싶어 먹고 싶으면 되는데.. 거짓말 안 받아 또 식부를 없어졌지 미래의 능력을 기러 약속의 그날이 보여 You and I We can fly 난 또 다른 나 난 또 다른 나 미래의 문이 열기가 음정 연습을 확실히 해야 돼 알았지? 1번 해. 네. 1번에 대한 부담감은 정말 네가 열심히 해줘야 돼. 네. 왜냐면 센터가 노래를 못 부른다는 건 지금 너무 큰 문제인데 그게 그냥 못 부르는 게 아니고 아예 못 불러요. 그래, 그래. 너무 훈되라요. 네. 예쁜 옷 어서요. 응? 일본 파트 자체를 해도 되는지 걱정도 하고 너무 답답해요. 팀 총수가 나빠서 역시 제가 센터를 했으니까 이런 결과를 받았다고만 느꼈습니다. 만약에 희승이 형이 센터를 하면 더 좋은 점이 될까요? 이런 결과가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제가 일본 파트 했던 꼴을 다른 친구도 후회했던 것 같아서 여덟 표를 받은 니키 지는 느낌 이거를 더 해주세요. 이거가 아니라 여기에서 치는 느낌 근데 손이 여기 있어. 그러니까 이거만 하는 거 아니야? 이거를 크게 해야 돼요. 지금 작아요. 긴장감이 없어가지고 긴장감이 있으면 그리고 연습 중에서 더 집중하면 좋겠다고 많이 느꼈습니다. 이 상태로 파포먼스를 하면 아이랜드에 돌아갈 수 없는 것 같아요. 뭐가 다른지 진짜 한번 보여주세요. 말했잖아요. 그거. 그럼 집중과 집중이 집중했어. 안 했으니까 이렇게 집중했다니까. 항상 눈새가 빡잖아. 그것도 말했잖아. 그러니까 난 최대한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있어. 그러면 아까 내가 어떻게 했고 지금 내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여줘. 그럼 내가 고칠게. 괜찮아요. 아, 나 진짜? 아, 나 진짜? 와, 나 진짜? 아, 나 진짜? 아. 아, 나 진짜? 따라서 흉언도 없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덕후에 흉언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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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요 흉언도 미키 괜찮아 이거 아직 끝난거 아니잖아 그지 흉언도 미키 자존심 상하고 화나는거 알겠는데 그럴 필요 없다 아니면 그냥 가져피다가 그래 미키 우선 괜찮아 진료 안 반은 사람도 있으니까 너무 걱정도 하고 솔직히 말하면 자신 없습니다 일본 파트 손 들어 주세요 오늘의 여름 제가 이번에는 일본 파트가 맞지 않은 것 같아서 일본 파트를 포기하면 더 좋은 의대를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거기 있습니다 시간을 만들어준다 치면 너가 리더 해가지고 애들 도와주고 이렇게 할 수 있어 저는 계속 좋지 않은 선택을 했다고 느껴서 너무 걱정도 하고 솔직히 말하면 자신 없습니다 지금 이게 할 수 있다는 의지야 니네들이 그라운드에 있는 이유가 있는 거라고 지금 두 달에 있는 센터를 해서 팀이 안 좋은 점수를 봤다고 불타운 내 때도 제가 리더하고 팀 위에서 열심히 진짜 열심히 했는데 제가 올라갈 수 없고 처음 때 미션 때 대표로 무대 섰는데 쳐서 될 수 ts ls знает b 인 맞 저희 부를 대화 누군가는 보여줘야 돼. 리더가 중요하다고, 리더가. 내가 아무리, 아무리 바닥에 있더라도 내 눈빛이 살아있고 내가 하려고 하는 의지와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? 자기의 집중도 하고 팀 위에서 또 뭔가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글로벌 투표 3등을 기록한 박자가 달라요. 3&부터 다시 다시 1&2 3&4 5 6 7 8 다시 글로벌 투표 3등을 기록한 니키 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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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왕 우상 네가 처음 시작할 때 인트로 때 너 혼자 이러는 건 애드립이지? 네. 어, 그건 하지마. 이건 사실 너 혼자 살겠다고 너 혼자 멋있어 보이려고 하는 거라고. 만약에 제가 12등이 되면 탈락해야 되니까 등수도 나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애드립을 없습니다. 진짜? 왜 그런 상황이 없을까? 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? 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? 그럼 내가...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?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? 그럼 개인적인 거야? 정말... 계속... 계속 생각하는 거야. 너의 감정은... 팀이 부어져야 할 것 같은데 너의 힘이 부어져야 할 것 같은데 그래, 아가리의 용도가ない지. 사실 좀 별로였었고 지금 경쟁 대상에 거의 뭐 있으니 라고 지금 얘기는 하고 있는데 별로 경쟁 상대로 생각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 사실 너무 힘들어 단체로 하는 거 너무 피곤해 그거 매일 매일 쓰면 그래 지금 やってない죠 話さないと서分かんない죠 좀 화장실 밖에 어떻게 이때 봐야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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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히려 아 아 아 아 아 오 감동을 못 받았다라는 게 앞으로 진짜 어떻게 위험하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10등 니키 9등 아이렌더 니키 무대를 하면서 과제를 많이 찾았고 안 된 부분만 있지만 그래도 글로벌 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싶고 앞으로는 저도 연습을 더 열심히 하려고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진짜 오늘 진짜 뭔가 포기했던 1등부터 7등 아이렌더는 데뷔조를 상징하는 배치를 착용하세요. 10등 아이렌더 제가 아직 한 번도 데뷔조에 들어본 적이 없는데 지금 등수를 좀 보면은 떨어질까봐 걱정이 있었고 이번에는 제가 더 열심히 하고 배치를 가져갈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. 니키 안녕. 니키랑 처음 만났을 때는 막 이렇게 잘 추는 사람이 있구나 엄청 놀랐고 사실 자신도 없어졌을 때도 있었어. 니키가 있어서 나도 성장했던 것 같고 니키 때문에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. 자동으로 11등 아이렌더 타키는 최종 탈락입니다. 그 파이버 하이전에 일본에서 오는 거야. 그런 식으로 했으니까 아 이거 다키다 나 인기 많으니까 진짜 너무 믿기 걸렸어 진짜 솔직히 말하면 다키랑 다니엘은 너무 글로벌 중에서도 인기 많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아 안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있었고 포기하고 있었거든요 미키야 춤을 잘 춘다 진짜 위험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살아남을 수 있게 7등까지를 목표로 무대를 잘 하고 싶습니다 내 눈을 기뻐 지난번부터 딱 증명을 해주더니 니키군 이번에는 배지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같이 듭니다 못 챙겨보면 못 챙겨면 못 챙겨면 어떻게 하려고요 이들은 아이들은 니키 진짜 탄력 빠졌다라는 느낌이 확실히 들더라고요 개화한이죠 다음에는 어떻게 할지 기대가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노래도 평소보다 훨씬 진짜 되게 잘했던 거 축하해 장은 뭐지? 네 뭐 뭐 뭐 뭐 뭐 제가 배지를 달고 싶다는 목표로 요심했는데 질감은 아직도 없지만 이 배지를 좀 유지하고 싶다는 것을 알았어요 오렸을 때부터 꿈꾸고 있었던 그 금이 지금 앞에 있고 제 모든 것인 춤으로 또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 싶었기 때문에 꼭 예비를 하고 싶습니다 항상 좀 춤을 그냥 춤만 잘 추는 댄서 같은 느낌이 좀 많아가지고 항상 좀 아쉬웠거든요 근데 이제는 조금 아이돌 뉘앙스를 많이 좀 감을 잡아가는 것 같아서 너무나 보기 좋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4등 아이랜더 두 번째 데뷔 멤버는 니키입니다 above from with and 그래서 그룹으로 제가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 더 멋진 모습을 무대에 비해서 보여줄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응원해주시는 팬분들한테 일단은 정말 많은 감사를 드리고 싶고 정말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